일단 엘리트 잡으면서 카드부터 봐야지 수비도 없이 근데 고래밥 저거 먹었으니까 타격도 하나 지우자 근데 완타나 오네 완타나 쓰면은 괜히 지운거 아니야? 그래도 타격은 지워야지 의딜 완타 주제 아니 의딜 타격 주제 되나 근데? 대검 대검 필요한가? 해식의 주판 해식의 주판 해식의 주판에 폼탑을 두개면 끝나네 연사도 못쓴 철의 파동 향로특 향로특 화염 장벽 화염 장벽 집들 상상했다 세상에 다 삼코엘 줄이야 물거리 다 삼코엘 재련 축 어퍼컷 스킬 카드에 못쓰면 어퍼컷이지 스킬 카드에 못쓰면 어퍼컷이지 스킬 녹아내리 날 좋네 거의 모든 카드 강화 아니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프리즘 각인가 안전 manner 병효정 아니 몸 밥 필요 없으니까 엄청 잘나오네 아멘 아멘 망할 소용돌이 오리아르 콘 있으면 달달하겠네 불격이다 지금 어차피 노가리라서 철파가 이걸 아 발이 쓰는게 맞나 발이 그래도 이득일거 같은데 철파 밖에 안쓰겠지만 금속화라도 찾아야되나 파워카드 중에 금속화랑 무감각 핵망치 핵망치 아 잠깐만 불격망치 이벤틱 이벤트로 강하면 돼 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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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림도 없지 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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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광 뚱땡이 컷 기 모아서 한방에 날리자 으아앗 네크로노미콘의 저주 있으면 좋겠네 위장크림 위장크림보단 아이스크림이지 뭐야 이거 어떡해 이것도 벤인가? 포션인데 넘겨지지도 않아 뱅뱅퍼즐 백뱅퍼즐 포스트방 향루야 불교가 상점가서 프리즘 먹고 교훈 가져오자 누구나 그럴수한 계획이 있다 프리즘 교훈 프리즘 교훈 그리 근데 할게 없네 하니 몽디 사신이 맞나? 몽디가 맞나? 몽디 들고 와라 몽디 몽디 돈다 안 돈다 아니 왜 소들 안 나오냐 김새는 렉트3부터는 좀 깻이 이런거 있어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2번이야 3번이야 1번째 애껴놓고 고통의 표식에다가 노상목 비참하게 녹슨 사슬입니다 엘리트 4마리 루트입니다 엘리트 잡아서 어떻게 방어윽을 먹어서 그걸로 못해야될 것 같은데 사막은 해볼만 하지 않나? 사막은 말도 안될 것 아니다 사막 사막은 확실히 심장땜에 안된다 쳐도 이규준 제거하려면 저기로 가야되네 제거하려면 저기로 가야되네 사막이 사슬퍼드 위치한 사막은 지지 사막은 마오사 사막은 지지 도움이 사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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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잘 나왔다 완타 몇댐이야 지금 타격이 없는데 여기서 죽는거 아니야? 힘내 향로야 넌 할 수 있어 무장해제 그 이거 먹을 거 있나? 탐욕의 손 탐손 말고는 먹을 거 없잖아 아 뭐 체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스크림 달다. 썩세 달려. 철파 좀 챙겨야겠다. 지금 철파가 갓카드네 그냥. 요거 잡는 것도 어렵겠다 지금. 약화 없을 때 때립시다. 사신 좋아. 표창. 표창 좋다. 이제 여기로 가나. 여기로 가나 요차인데. 이쪽으로 가면 엘리트 두 마리 잡을 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 상점을 볼 수 있다. 상자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비 유물 찾아야 되니까. 뻘건해 보여. 유물 안 나오더라도. 타격 제거 지금. 할만하고. 민포. 삼철파. 철파 쳐다도 안 보다가. 뒤질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챙기고 있어. 허겁지겁고. 몽디. 멤버시카드. 뭐 두배 두배가 되지 첸벨은 필요 없고 차세트 아이스크림이라서 좋을 것 같은데 네크로노미콘의 저주 있으면 좋겠다 어퍼컷 이러면은 멤버십 카드가 1은 했는데 굳이 그냥 1만 했는 포션 벨트 드롭킥 넣을만 하지 않나? 표창도 있고 2코 3코 나오면 안쓰면 되고 대검이 더 나은가? 0코 1코 2코 3코니까 50%로 이득 보내 지금은 바리가 아무것도 하자 아직 보스가 하나 더 담아가지고 아 40%로 이득 향으로 못 챙기죠 아이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쎄 어 조금 맛더라도 향으로 보는게 나을 것 같은데 역배대잔치 액트4는 상전 보고 파이팅합시다 돈이 없네 ai 트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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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트로킥 살까 철파 살까 철파가 있어야 수비를 하지 근데 수비를 꼭 꼴랑 칠방어로 막을 수 있을까 그냥 Do팸 하는게 낫지 않을까 미션 성공 아유 울산왕주먹님 1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아유 후원 감사합니다 드 철파쓰자 와하우 33 대 67 투표 마감할게요 4 5 3 5 5 6 15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골 떴으니까. 향로... 딜이... 여기서 보셨어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요정의 자유를 찾는... 심장... 복복심... 3053점... 아이스크림이 큰일했다. 자유를 찾는... 자유를 찾는다. 자유를 찾는다. 자유를 찾는다.